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세상의 앞일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주하는 열차를 연상시키는 듯한 춘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펀드 사기사건을 두고 법무부 입장과 검찰의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한 수사지위라고 우기는 반면에 윤 총장은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펀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라임사건은 사모펀드에서 두 사건이 모두 발생했고 전개와 관계 로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1조 5천억대 펀드 상품을 팔았고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1,100명 그리고 피해규모는 약 5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라임자산운용은 총 5조 9천억대의 펀드를 굴렸고 개인투자자는 4천여명에게 1조 6천억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이 수사해 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지난 2월 남부지검 행사 6부로 사건이 재배장되어서 그동안 허지부지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그리고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와 접대 폭로를 범죄자인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함으로써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장관이 폐지할 때도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펀드 사건을 덮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이 펀드 사건을 허지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수단을 폐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크게 얻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수조은데이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정석대로 합수단 중심으로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계와 관계의 여러 인물들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주어지고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정권합동수사단 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경로입니다. 10월 21일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임펀드 사건에 대한 자신을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통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이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금을 먼저 저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국민을 기망한 대금을 먼저 나무려야 된다. 이것은 아주 사건으로 보면 본질이 아니고 곁다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추 장관이 곁다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사람들은 이미 구분하고 있는데 추 장관은 비본질을 마치 본질인 증언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추 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부트 내기 이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 한걸음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또 크게 불만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김봉현에 대해서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에 석 달 사이에 무려 66번이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괴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 또한 여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에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지만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거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의 연루설은 증폭시키고 야당 정치인의 연루설은 거의 제거해버린 그런 책임을 윤 총장이 지하된다는 겁니다. 그가 라임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을 제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옹호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듬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비본질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월 21일 날 동아일보는 추미애 장관의 불만을 추미애 국민기망한 대검 윤석열 사과부터 했어야 하는 제목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격한 반응이라면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 추미애 장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법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폭주를 바라보는 시중 민심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Y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보면 끊어진 다리를 향해 폭주하는 정기기관차처럼 보인다. 일개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한나라의 사법체계를 이토록 유린할 수 있단 말인가. 오순이나 했던 정치인이 이 폭주의 결말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마치 오늘만 산 사람 같다. 이런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M씨는 어이가 없다. 저 정도면 무슨 무슨 병 수준 아닐까. D씨는 당신이 국민을 기망한 것이여.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폭주, 질주, 무리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권 인사들 가운데 득담 성격의 발언으로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정래 의원은 이렇게 강단 있고 쏙 시원한 법무부 장관을 처음 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권에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채 신중하게 행동하기보다도 무리수를 두는 데 익숙한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공식적인 발언은 정치적인 수사를 가미하지만 진짜 사람들의 속내는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 한상준 기자와 황현준 기자는 추미애 장관의 질주를 걱정하는 여권 내부에 목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권에서 일단 겉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가는 중도 보수진영의 결집을 불러서 내년 4월 달에 재선과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의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총리실도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컨트롤을 잘 안 대고 있다.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들킬 일들이 꽤 많습니다. 들킬까 봐서 전전건건한 일도 여럿이 있습니다. 차칫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일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폭주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권에 대한 불만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 장관의 폭주를 아마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소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폭주를 단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올바른 그런 행보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ydare